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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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 먹어야 돼? 튀김, 유보, 카레, 고기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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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보 여기 시킨 ㅋㅋ 왔어요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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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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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오고 날이 싹 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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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회자 익룡인데 진짜로? 우회자 맛있어? 무슨 맛이야? 약간 그건데? 이거 동백구 아니야? 동백구? 아이고 아 이거 건강해지는 맛있네 아 그 해리포터가 누구지? 성? 그 도시도 있고 그렇지 그 마을 해리포터가 굉장히 큰데? 그치?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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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몰디르 도둑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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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막 이상해 호떡쥬맛 젤리도 팔아? 아 그런거 팔지 먹어볼래 이따가? 그 맛이 있어? 있을걸? 내가 알기론 이거 버터비어도 저번에 먹어봤는데 그냥 달아 아 진짜? 맥주가 달아? 맥주가 아니야 저 포착하면 오바톤 어 뭐 공연하는데? 뭐야? 그건데 플레르 델라 크루 걔 다른 학교 아니야 걔네는? 아 이 개 학교 이름이 뭐였지? 오바톤인거 같아 The ladies of the bell button They catch me all the magic 그런거 같애 아 이건 좀 냠 구교 아 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아악 윌일자 우린 우아악 아아악 우아악 우아악 워일자 아아악 아아악 우아악 이제 왜 그래? 이제 그만 사야겠지? 이제 그만 사야겠지? 아 이 책도 봤는데 저 키리치볼도 있네 아 저게 원래 시험 가는 물이지 어 파이어볼트 이게 뭐야? 혜리가 타던거야 이게? 아 여기 있었네 어 위에 있더라구 써있어? 뭐가 무슨 맛인지 근데 맛이 그냥 색깔맛 아니야? 이거 살까? 사자 아 땅도 좀 생소한 애들 나와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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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비싼거 사가면 아빠가 또 싫어한다 아 아 아 아 여러분 아 아 아 럭키타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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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이게 제일 높다고? 안 높아 보이는데? 20층이네 20층에 이런 입안에 이럴고 와 미쳤다 이게 안 보이는 곳이 없대 이 사방이 비취 Audition 샭 샭 샭 샭 오잉 샭 샭 여기 꺼진거한테 좀 줄게 바랐어요 봐봐 와 무섭긴하다 와 무섭긴하다 와봐 그래도 와 무섭긴하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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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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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독버섯이야 이거. 아니 벚꽃을 넣은 게 아니잖아. 벚꽃은 나왔겠지. 벚꽃 향. 아니 이거 무슨 코코넛을 넣는다고 이거. 다 한자야. 다 일본어여. 아이 버려. 사쿠라 초콜렛 및 스트로베리 젤리. 딸기젤리라는데. 딸기젤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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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얼마나 먹겠는데. 한번 먹어보자. 뜯는다? 응. 아니 뭐야. 어떻게 해. 선을 고르자거든. 가위바위보. 네. 카메라로 봤어. 나 아까부터 눈형이 뒀지. 안에서 들었네. 뭐 상대가 그런 맛 없지. 아 준 거 없지? 응. 네. 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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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응. 뭔 것이야? 어차피 나 안 먹을 건데. 메몬인데. 메몬인데. 메몬이 나왔는데. 다른 노란색이. 그렇게 많잖아. 응. 어어? 응.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고. 맛없는 걸 많이 넣어놨으니까. 나오고 있나? 맛있을 수가 없는 색깔인데. 뭐지? 갈색이야? 어. 초코는 아니지. 초코는 아니지. 개피 같은데. 아니. 맛없는 거 없는 거 아니야? 근데 저 분홍색. 파란색 먹어본 거 같은데. 무슨 맛인지 기억이 안 나? 심리전환이야? 그럼 이걸로 할래. 진짜 초과야. 초과가 뭐야? 초코바잖아. 초코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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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건 과일은 아닐 것 같아. 시멘트에 사용해. 시멘트 맛있다고? 시멘트 맛있다고? 뭐야? 아 이것도 먹어본 맛있네. 뭐야? 맛없는 게 아니야. 약간 찜질받는 향이 나는데? 약간 화해. 아 뭐야? 시원해? 응. 이건 그냥 소독색이 아니야. 뭐 다른 거야? 아 일단은 맛없는 거 아닌데. 아 멜론. 뭐야? 무슨 맛이야? 수박 같은데? 근데 몇 가지 맛이야? 네. 20가지네. 20가지네. 20가지네 있어. 뭐지? Easy. 내가 싫어하는 맛인데. 개피인가? 뭐야. 약재 냄새 나. 나도 아까 약간 약재 냄새 맡았어. 버티고트의 온간맛이 나는 제주기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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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는 느낌이야 딴새 안 먹었지? 어 근데 내가 봤을땐 사람 중에 인상이 가는 맛이 있어요 근데? 몰라 아 이게 킨대?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짜? 아 왜 맞는 것 같아 아 맞아 뭔 맛이야? 짜가 좀 약간 짝쪼름해 야 하나밖에 없어 아 여기 있다 엿 겨워? 엿 같지는 않은데 기분 좋은 맛은 아니야 뭐 안 나 아니 그럼 이제 할 맛이 안 나는데? 할 맛이 없는다 뭐야? 아 뭐야 이거? 아 없어 지금 오맛은 초밥 뭐야? 뭐 봄이신데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이게 루트네 그랬어 아니 맛없는게 왜 이렇게 많아? 좋아 하하하 하하하 그럼 네 다